벼 재배가 늘고 생육 상황까지 좋아 올해 수확기 이후에도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내 벼 재배 면적은 적정 재배 면적보다 2만 헥타르가 많은 데다 포기당 이삭수나 이삭당 꽃봉우리 수가 풍년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해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미치는 영향 또한 벼 전체 면적의 0.14% 수준으로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.